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등록관청이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려주는 거구나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기준 한번 볼 건데 등록 기준은 오른쪽 거가 많이 중요한 편이죠 법인인 개공이 갖춰야 될 기준 그러면 개인이 갖춰야 될 기준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게 출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개인은 그래서 법인 위주로 나오는데 일단 개인에서 이왕 있으니까 한번 읽어만 볼게요 일단 개인들은 뭐에 해당하면 안 돼요 결국엔 그러니까 뭐 이따가 보겠지만 뭐 정과 기독 기록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요 자격 있을 건 자격 있는 거는 사본으로 이렇게 대해서 확인시킵니까 아니면 자격 있는지 없는지 조회합니까 조회 이건 이제 사본을 첨부하지는 않고 조회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었죠 확인 요청 그 다음에 실무 교육 이수해야 한다 실무 교육은 직전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이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라 이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나올 거리들이 좀 있어요 첫째는 가설 건축물은 안 돼요 그러면 가설 건축물이라는 건 임시 건축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대장은 영구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건축물에다가는 등록할 수 없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일단 그 개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재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기재됐다라는 거는 무슨성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적법성 그러면 질문 불법 건축물에는 등록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불법 건축물에는 등록이 당연히 안 되고 무슨 건축물에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적법한 건축물 적법한 건축물에만 등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은 안 됐지만 사용 승인이 이미 떨어졌대 그럼 사용 승인은 일종의 행정처분이거든요 써도 좋다 이런 승인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적법한 거예요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적법하죠 이런 것도 된다 안 된다 되고 그 다음에 중개 사무소를 확보할 거라고 했는데 이 사무소 확보라고 할 때 용도가 사물을 보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도가 맞아야 돼 안 맞아도 돼? 용도 맞아야 돼 용도 적합성 나중에 여러분 실무를 하다 보면 상가 중개 하잖아요 상가 그러면 상가 중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 것 같아요? 목, 수익률 이런 거? 그런 것보다도 만 배 이상 중요한 거 상가 중개에서는 이것 때문에 중개 사고가 터집니다 용도 상가는 용도가 제한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개 사무소는 우리 이 건물 1층에 중개 사무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용도를 알아봐야지 그죠? 용도 용도가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그렇죠? 그러면 가정집에서 중개 사무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못 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니까요? 사무소니까 그래서 용도는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 이건 건축법에서 배우는 건데 중개 사무소가 가능한 건축법상의 용도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건축법에서 배우시는 건데 그러니까 사무소니까 업무용 시설 되겠지 사무소니까 그렇죠? 업무용 업무용 시설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근생 근생에는 종류가 뭐가 있죠? 1종과 2종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 3개가 되는 거예요 업무용과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다 된 다음 집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건물 1층에 점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업무용도 아니고 근생도 아니래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거기에는 죽었다 깨놔도 사무소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용도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상가 중개할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입지 선정할 때도 사무소는 꼭 용도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확보한다 이랬는데 확보한다는 거는 소유하라는 얘기죠 그럼요 임차해도 됩니까? 임차권도 괜찮고요 사용대차도 괜찮아요? 예 사용대차 임차는 이제 유상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그렇죠 나를 누가 건물을 공짜로 빌려주나요? 아버지가 공짜로 빌려주시죠 아버지가 아버지 건물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건물 없는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법인인 개공으로 넘어갈 건데 이 법인인 개공은 첫째, 모에 해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법인 자체가 또는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다 결격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할 건데 이거는 다 신원조회 합니다 전 건 다 신원조회 다 하고요 신원조회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아까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7일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얼마 이상 되어야 하고요 5천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겠습니다 자본금 5천이랑 법인의 업무보증금은 얼마죠? 4억 4억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다시 한 번 자본금 5천만 원이랑 업무보증금 4억은 다릅니다 그럼 자본금 5천은 언제 필요하죠? 등록 신청하기 전에 법인 설립할 때 필요하고 업무보증금 4억은 언제 필요하죠? 업무 개시 전에 5천만 원은 뭘로 있어야 되겠어요? 환금으로 있어야죠 그래서 예금하고 장고증명은 떠서 내야 되고요 업무보증금 4억은 뭘로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는 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이런 거 셋 중에 하나 택이라면 되겠죠 그래서 법인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 법인은 둘 중에 하나 회사이거나 회사이거나 아니면 뭐일건 협동조합일건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5천만 원을 여러분이 혼자 다 마련할 수 있어요 나 5천만 원 나 그냥 내가 다 낼게 그럼 뭐가 적당할까요? 회사 협동조합 회사가 좀 적당하고 5천만 원 큰 돈 아니야? 이거 나는 혼자는 못 만들어 그럼 뭐가 적당? 협동조합 조합원을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이거는 물적 결합 이거는 인적 결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 되는 법인 하나 있죠 여기다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왜 안 되느냐 비영리라서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협동조합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왜 되고 얘는 영리 사회적은 비영리 그럼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여기도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말로 구분하셔야지 이 말로 사회적이라는 단어로 구분하시고 얘는 비영리라서 안 되고 그냥 협동조합 그냥 네 글자로 나오면 얘는 영리라서 되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3번에 보면 14주의 규정된 업무만을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 이 14주 업무 오늘 이제 한 3교시 정도에 보실 건데 이 14주의 규정된 업무는 중개업을 포함해가지고 모두 몇 개냐면 7개입니다 중개업 포함해서 7가지 업무 이거 다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러면 틀려요 다시 한번 뭐만을 중개업만을 이러면 틀린다고요 여러 가지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고요 대표자는 반드시 뭐일건 공인중개사일건 그리고 대표를 포함 아니면 제외 제외입니다 대표를 제외한다 이거 좀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고 계실 건데 별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다는 함정이 걸리는 거니까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의 몇 분의 몇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냐면 3분의 1 이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표를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이게 해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대표만 있는 법인도 있을 수 있어요 1인 회사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를 빼버리면 요거가 추가로 필요한 거고 대표가 포함되어지면 여기까지 포함되어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표를 여기서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사원 임원이라는 어떤 직책을 만약에 두게 되면 대표를 제외하고 이런 직책을 두게 되면 무조건 몇 분의 몇 이상 3분의 1 이상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지 하나만 드려볼게요 대표 한 명 이사 한 명 요렇게 회사를 만들려고 해 대표 한 명 이사 한 명 자 그러면 자격은 누구 누구 있어야 돼요 대표는 일단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지 왜요 대표는 꼭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이사 한 명 한 명 있다 그랬지 그러면 얘도 자격이 있어야지 왜 있어야 돼 이사도 임원이니까 3분의 1이면 한 명 있으면 한 명이 무조건 당연히 자격이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사례 대표 한 명의 이사가 네 명이랍니다 자 대표 한 명 있고 따로 이사가 네 명이래요 그럼 몇 명이 필요해요 어? 두 명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네 명 중에 두 명이 필요한 거지 3분의 1이니까 세 명 중에 한 명꼴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대표 있고요 임원이 열 명이랍니다 자 몇 명이 필요해요 대표 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명 네 명이 필요하죠 왜 네 명 셋 셋 셋 이렇게 한 명 필요하고 네 명 하나 남잖아 그러니까 그거 네 명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안 되시면 이따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셋 셋 셋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 6번에 보면 사원 또는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실무교육 근데 여기서 실무교육은 3분의 1을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누가 받아야 되냐면 전원 다 받아야 돼요 전원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았네요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자격이 없는 사원 또는 임원도 있죠 그럼 얘네도 뭔 교육을 받아야 되네?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실무교육은 꼭 자격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니고요 여기서 얘네가 실무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2년 있다가 무슨 교육도 받아야 돼? 연수교육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7번 사무소를 뭐 할 건? 확보할 거 이거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것은 일단 무슨 건축물 대장은 안 되고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한다는 건 용도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확보는 꼭 소유하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 이런 것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자 이거 등록 절차가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필기노트 갖고 오셨죠? 그 필기노트 있으시면은 이거 하나만 좀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우리 페이지가 지금 전자칠판으로는 18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있으신 분만 그냥 꺼내시고 없으시면 그냥 요약집으로 보셔도 됩니다 같은 그림인데 다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자세한 그림이에요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표기노트로 14 여긴 또 15라고 그러네 14 14페이지 자 등록 절차 기준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상에서 이때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등록 기준 이걸 등록 요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언제 필요해요?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이 언제 필요하냐고요 신청 전에 필요한 거지 신청 전에 왜냐하면 이걸 갖고 있어야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뭐냐면요 일전에 다 한 번 말씀드렸듯이 실무 교육입니다 여기다 채색 한번 잡고 그럼 실무 교육은 업무 기시 전에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받는 거예요? 업무 기시 전에 받는 거 아니고 등록 신청 전에 받아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실무 교육 나머지는 뭐 그렇게 틀릴만한 건 없는데 실무 교육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등록을 신청할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등록을 신청합니까? 시군구 근데 시군구인데 어떤 시군구? 내가 사무소를 두려는 이라는 거 그럼 질문 여기서 두려는 이라는 표현은 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죠 나는 김포에 주소지가 있지만 서울에다가 개업하고 싶다 해도 됩니까? 당연히 해도 되죠 상관없습니다 등록을 신청하면 며칠 안에 등록을 해서 서면 통제한다 그랬죠? 7일 7일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일 동안에 뭐 한다 그랬죠? 7일 동안에 신원조회 같은 거 정권 다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결격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다 조회하고 그 다음에 어디도 나가보냐면 현장 확인도 다 나가 봅니다 정권 다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뭐 때문에요? 사무소 때문에 사무소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중요한 거는 그 사무소가 적법한지 불법인지 이런 거 다 보려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의 통지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죠? 번호 번호 번호가 나와야 뭐를 설정할 수 있어? 보증 보증은 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등록후보증 그리고 이제 개인은 얼마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냐면 2억 법인은 4억 분사무소 2억 건 이상이에요 전부 다 이상입니다 이거를 설정하면 관청에서 뭘 이제 교부할 거예요 등록증 이거 확인해 보고 교부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포함해서 5개를 걸어야 됩니다 자격증 등록증 보수요일표 보증 설정 서류 사업자 등록증 올해는 예를 물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에서 교부하는 걸까요?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거겠죠? 두 번째 나오는 등록증은 누가 교부하는 거냐면 시군구 혹은 등록관청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동네 같으면 김포시장이 교부하는 거고 여기는 김포세무소장이 교부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등록증과 여기 등록증은 완전히 뭐하다 다르다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는 법률의 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를 게시하면 안 돼 4번을 교시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4번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모든 요건을 갖췄으면 몇 개월 안에 업무를 게시할 것 3개월 안에 업무를 게시할 것 늦게 하면 이제 무단 휴업한 걸로 보고 저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때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장 등록 기간이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해요 인장 등록을 한번 말로 한번 답변해 주실 건데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인장을 등록한다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이 등록 신청 전자적으로 된다 아니면 방문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방문 신고가 방문 신청밖에 안 돼 이건 전자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 신청하러 갈 때 뭐를 가져갈 수 있다면 인장 같이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인장은 언제까지는 해야 되고 업무 게시 전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 질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인장을 준비하여서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인장을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X예요 왜요? 준비가 안 되면 못하는 거지 언제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업무 게시 전 이 기간이 7일 걸린다 그랬죠 이 기간 동안에 계약서 쓰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걸려요? 뭐에 걸려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계약서 쓰면 안 돼요 나는 등록은 신청했지만 등록이 된 건 아니잖아 3년 3천으로 처벌을 받고 통지를 받으면 나는 이제 뭐가 된 거죠? 개공이 된 거지 왜냐하면 개공은 뭐 한 자를 개공이라고 정의해요? 등록한 자라고 정의하니까 나는 이제 이미 개공이 된 거 맞죠? 그러면 통지 받자마자 계약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왜 안 되냐면 보증을 설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하면 상대적 취소 이거 얘기하는 이렇게 내려오면 보증은 설정하기는 했는데 보증은 설정하기는 했는데 등록증을 안 받고 있어 그럼 뭐요? 업무 정지 이걸 또 받았는데 게시물을 안 걸고 업무했네 이러면 어떡해? 백과태료 이렇게 이제 제재가 조금씩 낮아지다가 종국에는 업무를 완전히 합법적으로 개시할 수 있는 거로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약집에 있는 문제 1번이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10